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 잔라 Ichistan옥 Sauber 된 루시 아 싫어요 뭔데 저거 잡는 거예요 경호구역이니까 이쪽으로 잠깐만 아 싫어요 나 이거 안갈거에요 가셔야 돼요 왜요 경호구역 때문에 가셔야 됩니다 왜 가야 되는데요 제가 뭘 했는데요 협조를 아니고요 협조를 해야지 경호구장인데 오늘은 협조 못해요 왜 협조를 해야 됩니까 제가 가는데 가는데요 경호구역이잖아요 경호구역에 차가 지나가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차 다 막으셔야죠 선생님이 지금 유튜브로 좀 유튜브 하고 있으면 안 되냐고요 CC가 중계되고 있잖아요 CC가 중계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대통령 지나가요? 안 지나가잖아요 맞습니다 안전구역 때문에 협조해주셔서 안전구역에서 유튜브 하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대통령 빨리 이쪽으로 뺄세요 빨리요 잡아가세요 그러면 오른쪽 이동하십시오 우위동으로 간다니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경찰들이 몇 명이 오셔가지고 비켜보세요 비키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나오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도로요 도로니까 그걸 왜 잡으시냐고요 도로니까 내리 말씀 듣잖아 경호구역 뭐 하시는 거예요 일반인을 가지고 지금 이게 투입을 하셔야 돼요 우위전 지금 아 이게 묘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막는 게 더 웃긴 거예요 아 갈 거예요 나 빨라 앞으로 가세요 빨라 앞으로 직진할 거라고요 카메라 돌리시라고요 카메라 돌리세요 아저씨 지나갑니다 지나갈 거라고요 안 막았으면 안 갈 거 아니야 니네가 막아서 지금 찍히는 거 아니야 9시 38분 대통령이 지나갑니다 나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나는 절로 갈려 그랬는데 당신들이 막아서 이렇게 떼는 거 아니에요 9시 38분 대통령이 지나갑니다 아니 나는 절로 갈려 그랬는데 당신들이 막아서 이렇게 떼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절로 가서 죽여서 화장실 가려고 그랬다구요 나 지금 절로 가서 죽여서 화장실 가려고 그랬다구요 나 지금 절로 가서 죽여서 화장실 갈려 그랬다구요 나 췄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